월클의 킥인입니다. 엘러디. 윤형아, 그냥 여기 잡아. 여기, 여기. 머리 나와, 머리 나와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혜인이 오케이, 오케이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다시. 내 한다 이거 위험해. 대박. 내 한다 이거 위험해. 가야 돼, 가야 돼. 혜인정아, 혜인정아 어디. 혜인정아 어디. 혜인정아 어디. 이혜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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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제 골기록합니다. 액션이 스타. 대단합니다. 지금 인사이드킥이 오른쪽으로 날아갔어요. 아무리 정말. 아무리 좀 캐시 입장에서도. 네. 방법이 없어요, 이거는요. 쇄도하면서 러닝킥을 했거든요. 머리와 발을 다 쓰네요.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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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징어 게임의 영예 세리머니를 보여준 이혜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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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혜정.